충분히 데뷔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중반전입니다. 만루의 기배입니다. 1루 박정호, 2루, 이병규, 3루, 김동수 타석의 유지현 센스의 강화다는 유지현 오늘 4볼과 3진입니다. 유지현 원 라스입니다. 컵니다. 쭉 뻗습니다. 계속 날아갑니다. 계속 날아갑니다. 말로 온던 성전 말로 온던 허영 금년에 반성전에서 온던이 안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첫 타석에서부터 박마희가 잘 돌아갔어요 두 번째 타석에서 3진을 잡았다는 줄은 미련을 가졌던 것 같은데 성전투수 지금 2구째거든요 다 맞는 포인트 완벽한 빨로 드로워를 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맞았단 말이에요 아시옥전 5대 3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